웨이들 그리 다운돼있어 뭐가 문제야 새삼 때 돌 분위기가 겁나 싸이 내가 분위기 밝고 볼까 아무 노래 날 딴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일게 안녕하세요 회투의 마스코트 기요미 강훈입니다 2020 습관 성형 프로젝트 아무튼 한 달 공부편 이제부터 강훈이가 실험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는 끈기 유재석 삼촌과 허정민 삼촌은 거북이 팀이 되고 공부는 효율 홍진경 이모와 조세호 삼촌은 토끼팀이 됩니다 거북이 팀은 매일 한 시간씩 꾸준하게 공부 토끼팀은 마지막 3일 벼락치기로 공부 단 두 팀 모두 총 공부시간은 30시간으로 똑같아요 결과는 한 달 뒤 토익시험으로 검증합니다 과연 현실판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? 두근두근 2020 회투의 새 프로젝트 아무튼 한 달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아참 저도 까메오로 출연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